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나큰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크나큰이 첫 번째 팬미팅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실거죠? 네! 팬미팅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 뭐가 준비되어 있죠? 팬미팅 때는 저희가 재밌는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게임을 준비하셨나요? 그것은 비밀! 그날을 기대해주세요. 팅커벨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7일 오사카와 10월 29일 가나가와에서 팬미팅을 하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2조 크나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